여자 소프트폴팀입니다. 아이고 잘 치고 잘 왔네요. 자세히 보세요. 남자 같아요. 아이고 대단합니다. 아이고 다 보시기 잘해요. 공이 떨어지면서 저기 바구니 안에 쏙 들어왔다 나갔어요. 아이고 세게 던집니다. 코치가. 아이고 세게 던집니다. 잘 잡아요. 갑자기 예쁜 스타킹 출몰. 어디로 가시나? 저를 봤어요. 방금 머리에 맞아서 다칠 뻔했어요. 땅이 울퉁불퉁하니까 불규칙으로 이렇게 튀었나봐요. 아이고 놓쳤네. 예쁘게 생긴. 어딜 가나 춤을 추든 노래를 하든 그냥 앉아있던 지나가든. 예쁜 학생들이 혹은 예쁜 여자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는 어떻게. 예? 천 본능이죠? 짝백입니다. 왼손잡이네요. 아유. 아유. 아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유 멀리 날라왔어요. 아유 아까워요. 오예. 아유 수비 잘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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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코치몬을 바로 맞았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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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기는 잘 쳐요 얘가. 오우 감이 있네요. 오 이봐. 높아도 치고 낮아도 치고. 공을 맞추는 포인트는. 오우. 오우. 잘 쳐요 진짜. 에이스인데요. 왼손잡이 에이스인데. 아니 이렇게 땅바닥으로 오는 것도 다 받아치네요. 오우. 저렇게 낮은 것도 다 쳐요. 오우. 오우. 갖다 대는 거는 다 갖다 대네요. 뭐 이런 선수가 다 있어. 아 이건 일부러 안치네요. 너무 높아서. 속지마라고. 아이고. 이야. 웬만한 건 다 갖다 대네. 다시 한번 볼까요. 공이 높아도 갖다 대서 다 맞추고. 예. 높아도 맞추는 거는 정말 잘 맞춰요. 이게 헛스윙 할 법도 한데. 오우. 이게 제일 좋은 희 horrend grandfather. 와우. 와우. 스포츠 센서이 정말gef zelf. 오우. 잘 맞춥니다 이 선수 대단합니다 안갈림모 최고입니다 코치를 정면으로 맞추지 않나 높든 낮든 다 맞춥니다 진짜 최고네요 얼굴도 이쁘고 운동도 잘하고 최고의 타자입니다 이제 수비하러 가나요? 수비하러 가면 수비도 한번 찍어볼까요? 아주 가까운 데서 하네요 다 받아 냅니다 좋았어요 좋았어요 잡았네요 공을 한번 볼까요? 공이 이렇게 됐어요 공 소리가 이게 야구공 소리가 안나는게 왠가 했더니 이렇게 공을 테이프로 감아놨어요 정말 소프트볼 같은 경우에는 야구공처럼 딱딱하잖아요 소리가 둔탁하고 그런데 이거는 퍽퍽 소리가 나길래 이게 무슨 공인가 했더니 바로 저 친구 칭찬했더니 오우 야아 방금 축구공을 던지려고 코치가 엄격하게 생겼네요 그래서 잘 웃지를 않아요 칭찬도 잘 안하는 것 같네요 각각 선수들이 칠 때 되면은 자기 수비 위치가 바뀌는 것 같아요 다음 타자가 들어가면 그 사람 빈 공간을 로테이션 하면서 연습을 하네요 공을 주우러 간 우리 예쁜 선수 한번 볼까요? 이쁘다 하니까 좋아하네요 이쁘다는 말은 좋죠 남자나 여자나 남자한테 잘생겼다 그러고 여자한테 이쁘다 그러면 다 좋아하죠